네. 네. 좋은 먹는 소리가 좀 더 많이. 다. 피자 만들러 가볼까요. 언니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진짜 요리 잘하거든요. 지금이거든요. 쫄지 마시고요. 이제 부터 대결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. 시작. 치즈를 10분 안에. 이게 그 평소에 편의점에서 사먹는 그 스트링 치즈. 그 딱 그 냄새가 나네. 뭔가 진짜 이제 좀 치즈의 결이 생기고 있는 기분. 오 거의 나만의 지금. 오 진짜 왜 이렇게 잘해. 왜 이렇게 잘해. 아 뭐야 난 이만큼밖에 안 나는데. 치즈 양이 애초에 좀 달랐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. 너 좀 잘한다. 저는 언제든지 잘하죠. 저는 소스가 많은 게 좋으니까. 소스를 많이.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데코가 중요해. 음식 실력. 음식 실력 상관없어. 데코는 제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. 야, 왜요. 쓰다 또 실시간 없어요. 아 진짜? 진짜 어떻게 해? 에이 진짜 왜 이렇게 빨라? 치지라도 많아야지 이게. 10,9,8,7,9,5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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6,2,2,3,4. 빕! 피자 맛있겠다 저거 직접 만들었는데 리액션이 너무 부족해 피자 맛있겠다 일단 비주얼도 한번 쑥 보시고 이제 맛 평가도 해서 딱 베스트 피자 한 개만 뽑아주시면 될 거예요. 제가 잘라드릴게요. 어? 네. 한 번 먹어볼게요. 어, 네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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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결정을 하신 거예요? 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정확하게 이 피자랑 이 피자랑 어떤 피자가 더 맛있는 거예요? 치즈 피자 더 맛있어요. 치즈 피자 제일 맛있어요. 제일 맛있죠? 잔금이거든요, 저. 여러분 오늘 퍼포인 인포 첫 번째 시간 연보란목장에서 저희가 재밌는 체험을 해봤습니다. 오늘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오늘의 클로즈는요. 또 오늘 제가 피자를 맛있게 만든 흰자인 제가 하면서 옆에 소연이는 좀 찌그러져 있는 걸로 하고요. 여러분 포포이님 오늘 즐거우셨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더 재밌는 체험으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소연아 인사도 하거라. 안녕히 계세요.